2020년도 4.15 총선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4권, 2020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에 이어서 네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업 검정 여러분 공병호 TV가 귀한 것은 서사, 이야기나 스토리가 아니고 아주 엄정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제야 H님이나 제야 전문관님이나 제야 K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그 선관위 관련자들이 꼼짝 달성할 수 없게끔 부정선거를 규명을 해온 겁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종착지로 달려가는 겁니다. 이제는 정말 많은 것을 밝혀낸 겁니다. 그 사람들이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 때문에 빠져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김영삼 대통령이 이렇게 정치인들은 가능하면 선거관리위원회는 날짜를 정하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이야기를 했던 것으로 제가 기억하는데 100일 계획, 100일 안에 효과가 안 나오게 되면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그런데 선거관리위원회는 숫자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겁니다. 자신들이 만들어낸 숫자에 대해서 오늘 중앙일보의 나이가 좀 든 중앙일보의 대포 칼림리스트들이 거를 쓴 겁니다. 이현상, 논설실장일 겁니다. 지옥의 문 앞에 선 보수, 무슨 이야기입니까? 보수가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앙일보 농객들도 아주 전형적인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참 내가 보면 아마 앞으로 중국과 한국의 기술 경쟁에서 한국이 많이 밀릴 겁니다. 그쪽은 전체주의 체제지만 기본적으로 지배 엘리트의 이과 출신들이 많고 여기는 다 문과 출신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 해결 능력이 현저하게 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 보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은 아직도 소통을 모른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총선의 불통 때문에 패배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선중앙동화의 전부는 아니겠지만 대다수 농객들의 사고라는 것은 그리스 신화나 로마 신화 수준인 겁니다. 서사, 스토리, 이야기를 글사하게 만들어서 거의 프레임인 거죠. 그것을 짜 맞춰서 현실을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라가 거의 미신과 설화가 지배하는 사회가 되어버린 겁니다. 실정 데이터나 이런 걸 안 보는 겁니다. 아무도 보려고 하지 않고. 그 밑에 윤석열 이탈증에 미친 영향 맹품백 이종섭 물가 뭐 이런 것도 뭡니까? 아니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패배했다 이거지 않습니까? 김정아 논설위원. 한심한 겁니다. 이 수준이 지금 중앙일보 수준인 겁니다. 동아일보의 김윤덕 씨인가 김순덕 씨하고 거의 비슷한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보게 되면 거의 설화 수준 그냥 신화 수준에 다들 사는 겁니다. 이 보시게 되면 어제 보시기 바랍니다. 2024년 총선에서는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맞지 않는 것이 무려 전국에서 999개 은면동에서 발생한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투표자 수라는 것은 뭔가 아니까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개수입니다. 그럼 여기서 선거인수라는 것은 실제 선거인수로 보시면 되는 겁니다. 선거인수에서 기껀표를 뺀 발급된 투표지 개수인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발급된 투표지 수만큼 투표함을 까면 투표지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발급을 100장 했는데 120장 130장 나온 데가 전국의 3500여 개의 투표소 가운데 999개인 겁니다. 엄청나게 중요한 자료인 겁니다. 이게 뭘 이야기하냐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을 그대로 증언하는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는데 투입하는 과정 중에서 여러분들 뭐죠 계산착오라 아니면 방심 때문에 표가 몇 표 더 남은 겁니다. 그게 10표가 남았든 2표가 남았든 중요한 게 아닙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지 않는 한 발급된 투표지 수와 투표함 속에서 나온 투표지 수가 다를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999개인데 여러분 여기에서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게 999개입니다. 부천 원미열 중 4동에서는 59표가 남았고 장류 3동에서는 58표가 남았고 복명 제1동에 33표가 남은 겁니다. 이게 표 몇 표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것이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에서 발표하고 당선자와 낙선자를 판가름한 기준으로 삼았던 선관위 발표 위조 선거 데이터가 바로 뭘 입증하느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투입했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어제와 달리 오늘은 딱 두 단계로 여러분들 접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두 단계가 정말 위대한 발견입니다. 무슨 이야기인 거 아니까 현장에서 범인을 잡을 수는 없었지만 선거관리위원회가 고맙게도 본인들이 범인임을 스스로 자백하는 바로 선거 데이터인 겁니다. 그것을 체계화해서 딱 두 단계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는 전산 프로그램 전산 조작을 통해 가지고 사전투표 양일 사이에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사랑하사 선거관리위원회가 사전투표일을 실제보다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리고 여기서 위조 투표지를 확보한 다음에 이번 총선처럼 서울에서는 사전투표소를 찾아오는 세 사람당 한 표의 가짜 투표지라 플러스 1 플러스 1 한 표씩을 더불당 후보와 함께 밀어넣어 주거나 부산처럼 다섯 명이 올 때마다 한 표를 집어넣어 주거나 6분의 1 서울은 세 표마다 한 표를 더해 줬으니까 4분의 1 경기도는 전반적으로 4장당 한 장을 넘어졌으니까 5분의 1 이렇게 여러분들 조작을 한 위조 투표지를 더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한테. 10년 동안 공짜표를 받은 국민의힘 후보나 미래통합당 후보는 한 명도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전산 조작이 주력부대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여러분들 조작하는 주력부대 전방부대가 여러분들 바로 전산 조작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사전투표 양일사에 이루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아주 간단하게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한테 입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여기서 가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관위가 공짜 사전투표 득표수를 더해 주었다. 이게 가설인 겁니다. 이게 이 가설을 지금부터 입증하는 겁니다. 아주 간단 명료하게 입증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여러분들 바로 선거관리위원회가 여러분들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게 어느 지역입니까? 이게 이게 아마 가만히 계시 보시죠. 이게 경기 화성시병입니다. 화성시병. 화성시병은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후보하고 국민의힘의 최영근 후보가 맞붙었는데 여러분 여기에서 붉은 색출을 해놓은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수가 전부 다 조작이 된 수치입니다. 이걸 선거관리위원회가 모두 조작해서 발표한 겁니다.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를 방문해 보시면 22대 총선 4월 10일에 실시가 됐던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사전투표 득표수 붉은 색입니다. 이게 거의 전부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그걸 덜미를 잡힌 겁니다. 그걸 뭘 이야기한 겁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전산 프로그램 전산규칙을 이용해 가지고 전국의 모든 선거구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를 부풀렸다는 겁니다. 조작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간단한 과학적 사실만으로서 검찰이 수사에 들어가서 언벌을 쳐야 될 사안인 겁니다. 그래서 나라가 완전히 저가 볼 때는 그냥 맛이 가버린 나라가 된 겁니다. 그러면 이 붉은색을 조작하는 데 가장 유용하게 쓰이는 것이 바로 노란색을 칠한 부분입니다. 이 노란색을 칠한 부분이 선거인수입니다. 조작을 어떻게 했냐? 선거인수의 일정 퍼센트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 주는 방식으로 쓴 겁니다. 이 노란색, 이 선거인수 기준으로 표를 더해 주는 겁니다. 그럼 선거인수는 뭘 합니까?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이건 투표에 참가한 사람입니다. 더하기 뭐죠? 기권자수.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선거인수는 후보별 사전투표,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기권표인 겁니다. 그러니까 비례대표에서 이런 130만 표의 무효표가 나왔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표를 쑤셔 넣기 위해서는 뭡니까? 선거인수를 부풀린 것에 하다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이 보시게 되면은 그럼 이 그래프, 이 여러분들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이 소위 최종적인 선거 데이터가 조작이 됐냐를 확인하시려면은 아주 간단하지 않습니까? 이게 차익값 그래프입니다.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이지 않습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겁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은 뭡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권칠성 후보의 차익값은 플러스 8%포인트, 최연근은 마이너스 7%포인트, 진안동 플러스의 대부분이 오차범인 3%를 넘어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뭐죠? 선거관리위원회가 공짜표를 더불당 후보에게 더해줬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위조투표지를 더해주게 되면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마치 절반만큼 국민의힘 후보와 함께 숨쳐가지고 똑같은 양만큼 절반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더해준 것처럼 좌우대칭의 차익값 크기가 무진장 큰 이런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조작을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간단한 겁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의 선관위가 정직한가. 이걸 여러분들 검증하려면은 그냥 그래프를 그려보면 되는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를 그려보게 되면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의 총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전국적인 차원에서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부정선거를 자행했고 그 부정선거는 사전투표를 조작한 것이고 그것을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게 되면 실제 사전투표일보다도 발표 사전투표를 부풀려가지고 선거인 수와 비례하는 위조투표지를 만든 다음에 그걸 전부 다 더불어민주당 후반께 더해준 겁니다. 이게 그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깔아뭉개는 것은 그 사람이 고대인인 거죠. 그러나 인간은 워낙 사악하기 때문에 자기의 사적인 이익을 위해서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거짓말이 한국의 지배엘리트들 전부 다 다 삼켜버린 겁니다. 애달파는 여러분들 대한민국의 서민들 빼고 서울법대를 나온 지배엘들 전부 다 여러분 깔아뭉개고 시카고대학 경제학 박사 출신의 여러분들 전직 국회의원 코넬대학의 여러분들 경제학 박사 이름 출신의 국회의원 콜롬비아대학 박사 콜롬비아군 여러분들 아무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냥 다들 미쳐버린 겁니다. 한 번 더 해먹을 수 있으면 부정선거가 아니라 슈퍼 울트라 부정선거도 다 박수치고 환영할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간단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대한민국 선거관립위원회는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범죄집단이다 이렇게 규정할 수 있는 겁니다. 가설이 이렇게 검증이 돼버린 겁니다. 어제 여러분들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거는 너무나 여러분들 깔끔하게 정리한 거지 않습니까 y가 뭡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에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 씁니다. y가 이걸 어떻게 만들었습니까 x 실제로 사전투표에서 오셔가지고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표를 준 사람 표 더하기 뭡니까 위조 투표제를 선거관립위원회가 더해 준 거죠 우리가 학창시대를 배웠던 y equal a plus bx a가 인터셉트 절편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절편만큼 올려준 거죠 누가 올려줬습니까 과천에 있는 중앙선거관립위원회가 선거인수 기준으로 일정 퍼센트만큼을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선거구마다 전국의 모든 선거구마다 선거인수의 서울은 4분의 1 경기도는 5분의 1 부산 직갈실은 6분의 1 광주광역실 는 4분의 1 이렇게 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까지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면 제 입에서 그냥 이야기가 나온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는 범죄집단이라는 겁니다. 김용빈은 범죄집단의 수계라는 겁니다. 노태학은 범죄집단의 얼굴마담 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저한테 뭐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 숫자를 조작했기 때문에 선거 데이터를 여러분들 조작해 가지고 이미 발표를 해버렸기 때문에 이걸 거두어 드릴 수 없는 겁니다. 홈페이지에 이런 선거 데이터를 며칠 내리더라도 전면적으로 수정을 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이미 발표해버렸기 때문에 그리고 여러분들 그 사람들이 볼 때도 가슴이 서늘할 정도로 어떻게 조작했는지를 다 밝혀버린 거 아닙니까 완전히 까발빈 겁니다.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불어민주당의 권칠성 후보의 붉은색추를 한 사전투표 득서 전부 다 조작이 된 겁니다. 어떻게 조작했습니까 노란색에 가지고 일정 퍼센트를 더해 준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1562표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1526표가 진짜가 아니라는 겁니다. 진짜 여러분들 사전투표수에 오셔서 권칠성 후보한테 표를 준 사람은 7286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3240표는 누가 준 겁니까 선관위가 준 겁니다. 선거관리변회가 관외 사전투표 선거인수의 5분의 1 여기 화성병은 4장당 한 장을 여러분들 더해 줬기 때문에 5분의 1을 곱하면 3240.4가 되는 겁니다. 반올림해 가지고 3240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렇게 도저히 선관위 사람들이 부끄러워 가지고 여러분들 더 이상 그냥 말할 수 없을 정도만큼 여러분들을 그냥 파헤친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공병호 tv가 4년 동안 해온 최종 결과물인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를 그냥 이야기한 겁니다. 저는 그리스 신화처럼 그렇게 스토리를 이야기하거나 프레임을 만들어 가지고 그렇게 비겁하게 세상을 왜곡하거나 그렇게 살리지는 않는 겁니다. 제 인생과는 반듯하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다 깔아 뭉개는 겁니다. 그리고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본인이 젊은 날에 시카고 대학 경제학 박사를 했던 콜롬비아 대학 경제학 박사 를 했던 코넬대 경제학 박사를 했던 서울법대를 나왔던 검찰총사는 다 여러분들 뭡니까 다 허위인 겁니다. 윗선이고 나라를 팔아먹는데 다 합쳐서 힘을 합치는 사람들인 겁니다. 선거를 무너뜨린 범죄자가 여러분 이렇게 범죄 증거를 태산 이상으로 남긴 겁니다. 여러분들 제외국민투표 보시기 바랍니다. 권칠성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 득표수는 196표입니다. 196표. 196표라고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했는데 이게 조작된 수치라는 겁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대단한 발견입니까. 196표 가운데 실제로 제외 동포들이 제외국민투표 사전투표소를 방문하셔서 던진 표는 123표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73표를 누가 열렸나 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사기 세력들이 제외국민투표 선거인 수 366명에다가 5분의 1을 곱해가지고 73.2표 반올림 처리해서 73표를 더해 준 겁니다. 이런 짓을 선관위가 해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권력을 만들었기 때문에 우리 새끼 이름 취직하는데 그게 크게 문제냐. 당신들은 떡을 먹으니까 떡고물 좀 먹는데 뭐가 문제냐. 그렇게 선관위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까발긴 겁니다. 당신들이 무슨 짓을 해왔는지를 그래서 아무 이야기를 그 사람들이 할 수 없는 그냥 세월이 흘러가야 그냥 잠잠해질 때를 기다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 여러분들 가짜표를 다 계산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제야 전문가가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짜표를 다 계산해놨지 않습니까 이렇게 계산을. 관외 사전투표에 3240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더해 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에 73표 더해 줬고 봉당업 관내 사전투표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음주당의 권칠성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2736표의 위조 투표지를 권칠성 후보의 관내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준 거죠. 그래서 전부 다 4월 10일 총선에서 선거관리위원회가 권칠성 더불음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해서 집어넣어준 표수가 얼마입니까. 초록색에 11224표를 집어넣어준 겁니다. 11224표를 집어가지고 그냥 공짜표를 준 겁니다.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그리스 신하나 로마 신하를 이야기할 거 아니고 그냥 입증이 끝난 겁니다. 가설검정. 선거관리위원회는 전산 프로그램을 가동해서 사전투표 양유 사이에 더불음주당 후보에게 위조 사전투표 득표수를 원하는 것만큼 집어넣어줬다. 이렇게 이런 검정이 끝나는 겁니다. 왜? 그들이 남긴 정거물 때문에 걸려든 거죠. 자 그럼 여러분들 이제 두 번째 여러분들 검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실물로 낸 위조투표제는 4박 5일 사이 쑤셔 넣는데 선관위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최신 버전의 cctv를 전국에 다 설치했기 때문에 어떤 순간에도 위조투표를 집어넣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일부 순진한 사람들은 공박사님 cctv가 돌아가고 있는데 위조투표를 어떻게 여러분들 넣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바실리아tv의 조슈아님이 뭐 간단하다는 거 아닙니까 cctv 여러분들 뭐죠 정지하면 만들거나 속이는 거가 나는 그 사람들이 속였던 속지 않았던 간에 인간 자체를 안 믿습니다. 인간이라는 것은 그냥 자신의 사적 이익을 위해 가지고는 무슨 짓이든 할 수가 있습니까 내가 믿는 것은 숫자인 겁니다.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최종적으로 발표한 숫자를 보게 되면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쑤셔 넣은 것이 그 숫자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얼마나 위대한 발견입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표를 야밤중에 넣는지 새벽에 넣는지 며칠 날 넣는지는 본바가 없다. 그러나 그 모든 노력들의 최종 결과물이 선관위 발표 득표수에 나오는 겁니다. 그 득표수 자료를 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가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넣은 것을 증명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 가설검증은 부풀려진 사전투표 득표수에 맞춰서 더불당 후보에게 실물 위조투표지를 투입했다. 이것이 가설인 겁니다. 이걸 지금부터 입증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보시다시피 여러분 이게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 생산 발표한 후보별 득표수 자료입니다. 이 자료만 보면 이게 조작이 됐는지는 여러분들 잘 알 수가 없는데 앞에서 본 것처럼 그 자료를 가지고 그래프를 그려보면 이게 조작이 됐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여기 보시면 이 선거대위원회가 가장 하단에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면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지 항목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개수조정을 위해서 자주 사용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표가 남으면 여기다 플러스를 처리하고 그다음에 기껀표 항목에다가 마이너를 처리해 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를 일치시켜서 숫자를 개수를 조정하는 겁니다. 그 작업을 전국에서 다 한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걸 보시게 되면 4월 10일 총선 화성병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보다도 선관위가 투표소에서 교부한 투표지수가 큰 겁니다. 여기 35표가 많이 나온 겁니다. 선관위가 교부한 표수는 13만 1923표입니다. 13만 1923표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수입니다. 그런데 표가 얼마나 나왔냐. 13만 1958표로 35표가 더 나왔던 겁니다. 35표가 더 나오면 이 사람들 고민할 거 없습니다. 잘못 투입된 구분된 투표지에 플러스 35를 쓰고 그다음에 기껀표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속에다 마이너스 35를 써 가지고 두 개를 그냥 털어버리는 겁니다. 이런 짓을 전국에서 한 겁니다. 플러스 35가 뭐냐. 투표함을 까보니까 35표가 더 나온 겁니다. 그걸 뜻하는 겁니다. 어떤 데는 투표함을 까보니까 10표가 더 나온 겁니다. 10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35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146표가 왜 더 나오겠습니까? 표를 집어넣었기 때문에 나오는 거죠.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인간적인 실수라든지 여러 가지가 적용돼 가지고 정확하게 100표를 넣는데 정확하게 100표를 못 집어넣은 겁니다. 정확하게 100,000표를 집어넣기에 쉽지가 않거든요. 100,000표를 최선을 다해서 집어넣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100,000표를 10,00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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 그래서 1923표 더하기 35표가 나온 겁니다. 이렇게 해서 덜미를 잡힌 겁니다. 교부한 투표지 개수보다 더 많은 숫자가 나오게 되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했는가 하니까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함에 남은 득표수를 기록하고 투표지수 35장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을 기끈표에 마이너스 35표를 뜻하는 겁니다. 여러분 기끈표라는 것은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인 겁니다. 투표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의 숫자가 어떻게 마이너스 146이 나오고 마이너스 35가 나올 수가 있습니까 조작을 하기 위한 개수처리용 항목으로 활용한 겁니다. 화성시병 사례가 어떻습니까 표를 집어넣는 과정에서 표가 더 나온 겁니다. 투표소에서 교부된 표보다 35배가 더 나왔습니다. 플러스 35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 항목에 넣고 그 다음에 그것을 여러분들 떨어버리기 위해 가지고 기끈표에 마이너스 35를 넣어 가지고 제로로 만든 겁니다. 실제 선거인수 교부된 투표지 개수는 13만 1923표입니다. 투표함 속에서 나온 표수가 13만 1958표 35표가 더 나온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작업들 한 겁니다. 그러니까 현장에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광경은 제가 못 잡아냈지만 그 사람들이 제조 생산한 선관위의 후보별 득표수 자료에서 전국의 도처에서 뭡니까 투표지가 남은 것을 다 관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 하시게 되면 그러면 2단계 증명이 끝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를 투입한 사실이 선관위가 발표한 최종 선거 데이터에서 검증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1단계 검증 전산조작 2단계 검증 실물로 된 위조 투표지 투입 두 개가 다 검증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방송 횟수가 가면서 훨씬 더 간단하고 그리고 간편한 방법을 통해서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를 만져온 그런 과정들이 누구나 이해할 수 싶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설명이 가능한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오늘 지금 한 내용들을 복습하는 겸 해가지고 한 번 더 확실히 이해하기 위해서 이 다른 지역을 한 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전입니다. 대전 대덕구를 한 번 보겠습니다. 이 내용은 제야 h님께서 전수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이 투표자 수하고 선거인 수가 이렇게 큰 차이가 납니다. 전국의 한 30% 정도 투표소 가운데 30% 정도가 조작 흔적이 나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기 보시면 유성갑 유성갑은 유성갑이네요. 유성갑은 노원 1동만 하더라도 19표가 여러분들 표가 남은 겁니다. 그래서 경기도만 볼 게 아니고 유성갑을 보시게 되면 대전 유성갑은 조작하지 않더라도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이기는 장소입니다. 이 밑이 여러분들 조작하지 않은 상태인 겁니다. 조성래 더불어민주당 후보가 4692표 차이로 승리한 지역이 유성갑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어마어마한 표를 여러분들 표가 더해지게 됩니다. 표가 더해지게 돼 가지고 선관위가 16849표 차이로 조성래 후보가 이겼다 이렇게 발표한 겁니다. 그러면 한 12000표 정도를 집어넣은 거네요. 보시게 되면 1단계입니다. 전산 조작을 어떻게 했냐 선거관리위원회가 실제 사전투표에 온 사람 숫자보다도 더 많이 사전투표자 수를 발표하고 그 차이만큼을 위조 사전투표자 수를 확보한 다음에 그것을 집어넣는 방식으로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보시는 이 자료에서 이 자료가 여러분들 유성갑이죠. 유성갑. 유성갑의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후보의 모든 사전투표특표소는 다 조작이 된 거다. 그런데 여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장목의 플러스 41표입니다. 이걸 전산적으로 그냥 0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기껀표에 마이너스 41을 둔 겁니다. 무슨 이야기를 한 겁니까 투표함 속에서 41표가 더 나온 겁니다. 교부된 투표지 개수보다도 41표가 투표함에서 더 등장하게 된 겁니다. 상당한 여러분들 표를 집어넣었다는 겁니다. 집어넣는 과정에서 여기서는 만 표 이상 집어넣을 겁니다. 여러분들 이 자료를 보고 이것이 과연 조작됐냐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차이집 그래프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투표 득표를 보면 100% 조작을 한 겁니다. 좌우대칭에 조성래 더블 민주당 후보의 전부 플러스 국민의힘인 윤 소식 후보는 전부 마이너스 차이집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플러스 12 마이너스 11 플러스 10 마이너스 8 이렇게 조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냥 이렇게 그래프만 그려보게 되면 그냥 그대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선거관리위원회가 4월 10일 총선에서 대전광역시의 유성갑에서 사전투표 득표소를 조작했고 더 구체적으로 위조 사전투표 를 확보한 다음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집어넣어 준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그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몇 장씩 집어넣어 줬냐. 제이아 전문가 그대로 전산 분석을 해 가지고 몇 표를 집어넣는지를 다 찾아내지 않습니까. 12,045표를 집어넣은 거지 않습니까. 12,045표를 집어넣고 실제로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의 숫자는 3만6천명이고 3만6천명이 여러분들 직접 사전투표소에서 오셨는데 선관위가 뭐라고 여러분들 거짓말 친 겁니까. 4만8천명이 왔다 이렇게 거짓말 한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확보된 12,045명을 다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까.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함께 집어넣어 준 겁니다. 어떻게 집어넣었죠. 여기 나오네요. 조작 규칙이. 사전투표소에서 세 사람이 사전투표 용기를 교부받을 때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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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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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표 한 표. 그렇게 이런 표를 더해 준 거죠. 그러니까 4분의 1이 가짜고 4분의 3이 진짜인 겁니다. 그러니까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다 걸려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숫자를 조작하게 되면.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지배 엘리트들이 저으나 양심이 있으면 단 30분이나 10분 정도의 시간을 투자하는 것만으로라도 대한민국 공직선거를 이렇게 가져갔으면 안 된다는 것을 본인들이 알 겁니다. 그러나 대다수 이름 지배 엘리트들이 이 엄청난 그런 나라를 망하게 할 수 있고 국민들의 참정권이 완전히 박탈되는 그런 노예 상태로 가는 것을 방치하고 본인들의 사적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침묵하고 방치하고 은폐하는 데 여러분들 모두 다 힘을 합주고 있는 겁니다. 이 은폐 대열에서 윤 대통령도 예외가 한치도 않은 겁니다. 윤 대통령이 직접 은폐하는 대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맡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 보시는 분 가운데서 윤 대통령을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들은 제 방송에 조금 유감이 있겠지만 그러나 제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호불호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이 나라에 나서 이렇게 노년까지 성장하게 된 대한민국 시민들이라면 짐승이 아니고서는 이런 거대한 악에 침묵하는 것은 대통령이라는 자리를 떠나가지고 일단 한 인간으로서 자격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60대 남자로서도 도저히 이런 어마어마한 악을 방치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거대한 악이 사전특표에서 10년 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스스로가 부산에 내려가셔 가지고 사전특표를 한다는 것은 도저히 제가 볼 때는 그냥 한 대통령이 아니고 그냥 갑장이로 합니까 동갑내기 남자로서는 이해가 안 되고 그 부인 대신 김건희 여사도 이런 사전특표 하는 걸 보면 그냥 갱악할 수준이고 이런 맹백한 부정선거가 10년 넘게 자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힘당이 전부가 사전특표를 달려가고 한동훈 여름 씨가 사전특표를 독려하고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다들 미쳐도 이만저만 여러분 심하게 미친 게 아닌 겁니다. 여러분 사전특표를 한다는 게 뭡니까? 선거인 수에 여러분들 4분의 1을 훔친 겁니다. 선거인 수가 뭡니까? 후보별 득표수 더하기 무효표 더하기 여러분들 기껀표입니다. 선거인 수에 뭐가 들어갑니까? 사전특표에 참가하면 참가하면 뭡니까? 자기표 가운데 4분의 1만큼 누구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까? 사전특표에 여러분들 참가한 사람 숫자의 4분의 1이 어디로 넘어가는 겁니까? 더블당 후보와 함께 넘어가는 겁니다. 그런 짓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보면 참 나라 걱정이 참 많이 되죠. 어떻게 사람들이 이렇게 양심들이 없어 가지고 참 기가 찬 거죠. 어쨌든 이렇게 다 밝혀진 겁니다. 그러니까 표가 여러분들 어떻게 조작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다음에 더 심한 것은 표를 도덕질한 방법이 다 밝혀진 거 아닙니까? A만큼 A만큼 선거관리비원회가 행위주체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 투입의 행위주체가 북조선이 아닌 겁니다. 중국 공상당이 아니고 위조 투표지의 행위주체 누가 그렇게 행동했는가? 이 질문에 대해서 단호하고 명쾌한 답은 선관위가 부정선거의 행위주체인 겁니다.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여러분 주체가 누굽니까? 선거관리위원회인 겁니다. 선거관리위원회 내에 어느 놈이 했는지는 내가 알 수가 없죠. 그건 수사관이 해야 될 일이고. 그러나 행위주체가 그런 선거 데이터를 위조 이런 변조에서 생산한 주체가 선관위라는 겁니다. 이런 규칙에다가 표를 만들었지 않습니까? 그 규칙은 그냥 그대로 여러분들 다 들통이 난 거 아닙니까? 이렇게 들통이 났는데 어떻게 여러분들 선거가 깨끗했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입을 다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 9204표입니다. 이게 선관위가 발표한 겁니다. 이게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거를 9204표가. 그러면 우편투표에 참가한 사람 가운데서 직접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에 함께 표를 던진 사람이 몇 사람입니까? 5,572명밖에 안 되는 겁니다. 그럼 나머지 차익인 3,632표는 누가 만들어준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의 조성래 후보를 지극히 사랑하사 위조 투표지 3,632표를 조성래 후보의 관외 사전투표 득표수에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전산 프로그램을 짜서 선거인수 14,527표에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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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표 4분의 1만큼을 여러분들 만들어서 더해 준 거지 않습니까? 4분의 1만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전산 조작을 가지고 다 돌린 거 아닙니까? 얼마나 간단합니까? 중학생도 할 수 있는 y이골 a 플러스 bx라는 여러분들 선행방정식을 프로그램을 한 5줄 정도 짜면 될 겁니다. 그걸 돌려가지고 모든 표를 다 만든 거 아닙니까? 만들어가지고 9,204표 안에 위조 투표지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3,632표가 들어있는 겁니다. 제외 국민투표 더불어민주당 조성래 후보에 제외 국민투표 득표수 218표 안에 가짜표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선거관리위원회가 더해 준 위조 투표지가 몇 표가 들어있는 겁니까? 102표가 들어있잖아요. 102표를 누가 이름 넣었습니까? 중국 공상당 선관위 안 넣었습니까? 북조선 선관위 안 넣었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남조선 과천 선관위께서 102표를 더해 줬지 않습니까? 이렇게 선거 데이터가 발표가 됐는데 어떻게 숨겠습니까? 그래서 말을 못하는 겁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도 그 사람들이 뭐죠? 모니터 다 나겠습니까? 오늘은 무슨 방송을 하는지 모니터 하더라도 왜 변호를 못하냐? 바로 이 규칙을 사용해 표를 다 만든 겁니다. 이 규칙을 사용해 가지고 이런 규칙을 사용해 표를 다 만든 것이 다 덜통이 난 겁니다. 양심이 있으면 창피함을 느낄 정도로 두려움을 느낄 정도로 이런 모든 게 다 까발겨진 거지 않습니까? 이거를 다 여러분들 찾아낸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한쪽에 선거관리비원회가 주도해서 투입한 위조투표지 숫자가 다 나오지 않습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비원회는 화성병의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후보를 위해서 위조투표지를 12,148표를 투입한 겁니다. 이 가운데 관외 사전투표 위조투표지는 3,632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줬고 국외 부재자 투표는 102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줬고 진잠동 관내 사전투표 득표에서는 979표를 더불당 후보안께 더해준 겁니다. 동별로 어디서 모두 다 이런 도덕질한 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여기에 다 나오네요. 여러분 눈이 크시니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선거관리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후보를 특별히 사랑하사 투입해준 위조사전투표지 숫자입니다. 이게 다 여러분 드러난 거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다음에 남은 것은 2단계입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을 어떻게 검증할 거냐. 가장 좋은 방법은 지역 선관위 이름 창고에 딱 숨어있다가 위조투표지 투입할 때 딱 잡아내면 되는 거죠. 그런데 뭐 그렇게 할 능력은 안 되니까 이 실물로 된 위조투표지 투입도 선관위가 발표한 숫자를 보게 되면 그대로 다 드러나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료가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입니다. 여기 선관위가 발표한 자료가 선거인수 투표자수 더불어민주당 득표수 국힘당 득표수 합계 무효투표수 여기서 이런 무효투표수는 투표에 참가했지만 투표지가 무효가 된 겁니다.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 기권자수입니다. 표가 남으면 이 사람들이 어떻게 처리하느냐.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장목에 그냥 더해주는 겁니다. 플러스 41 무슨 뜻입니까? 교부된 투표지 개수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투표함을 깠는데 투표함에서 여러분들 나온 표가 투표소에서 교부된 투표지보다 더 많이 나온 겁니다. 몇 장이 많이 나왔습니까?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컴퓨터는 여러분들 전산상으로 작업을 완결하는데 이렇게 플러스 41이 남아있으면 여러분들 작업이 완결이 안 됩니다. 이걸 반드시 0으로 처리해야 되는 겁니다. 마치 우리가 해결할 때 차변과 대변이 정확하게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일치해야 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럼 41을 어디서 처리하는 겁니까? 기권자수에서 41을 처리하는 겁니다. 잘못 투입된 구분된 항목에서 남은 투표지 41장 기권표에서 여러분들 마이너스 41. 투표에 기권자수가 어떻게 마이너스가 나옵니까?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 있습니까? 말이 안 되는 짓들 한 겁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돌린 사람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선거에서 교부된 투표지가 10만 6,967표인 겁니다.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가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41장이. 투표함에서 나온 투표지수가 41장이 더 나온 겁니다. 그거를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 항목에 플러스 41을 적고 이걸 전산상으로 작업을 완결하기 위해서 기권자수의 마이너스 수를 집어넣은 겁니다. 플러스 41, 마이너스 41. 그래서 이런 전산작업을 완결하게 된 겁니다. 잘못 투입 구분된 투표자함에 플러스 41, 기권표에 마이너스 41. 투표에 참가하지 않은 사람이 마이너스 41인 겁니다. 대전 유승갑 실제 선거인수 10만 6,967표 실제 투표자수 투표함에서 나온 겁니다. 나온 것이 투표함의 투표지수가 교부된 투표지수보다 41표가 많은 겁니다. 41표가. 이렇게 있으면 덜미가 완전히 잡히는 겁니다. 따라서 뭐죠? 그럼 41표가 어떻게 된 겁니까? 위조 투표지를 투입하는 과정에서 예를 들면 더 많이 쑤셔 넣은 겁니다. 표를. 146장도 있고 58장도 있고 56장도 있고 그게 전국의 999개의 투표소입니다. 999개의 투표소면 3500개 가운데 30% 정도 해당하는 겁니다. 그 많은 데서 이 위조 투표지 증거들이 다 확보가 된 겁니다. 몇 달 동안 예를 들면 방송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선거관리위원회가 2024년도 4월 10일 총선에서 어떤 위법적이고 탈법적인 행위를 했는가. 그리고 그들이 2014년부터 시작해 가지고 10년 동안 사전특표 실시 10년 동안 모든 공직선거를 어떻게 주물러 왔는가를 알 수 있는 방법은 현장을 가가지고 직접 범죄자를 잡지 않더라도 그들이 제조 생산 발표한 선관위가 3000명이 9000억의 예산을 쓰는 것으로 여러분들 마지막 생존 결과물인 후보별 득표소 그들이 스스로 발표하는 그 내용을 정밀화해 검토하게 되면 우리는 두 가지를 확인할 수 있는 겁니다. 그들은 전산 프로그램을 이용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를 더불어민주당 후보에게 특별하게 계속해서 더해 주었다. 두 번째 그들은 그것을 여러분들 덮기 위해서 위조 투표지를 실물로 투입했다. 그것이 모두 다 그들 스스로가 발표한 선거 데이터를 통해서 입증이 되는 겁니다. 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더라도. 자 여러분 이제 오늘 아주 가장 중요한 그런 주제 가운데 하나인 비례대표 정당대표 여러분들에게서 일어난 일을 여러분 말씀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이 보시게 되면은 이 비례대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한 220만 표 정도가 투입된 것 같네요. 이건 뭐 잠정치니까 이제 앞으로 검정을 통해서 계속 나올 겁니다. 그래서 추계치 정도로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송을 예비공개다 이렇게 한 겁니다. 어마어마한 표가 조국개혁당에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보시게 되면은 이번에 비례대표 정당대표에는 더불어민주연합이 756만 표를 얻었고 국민의힘이 1039만 표를 얻었고 조국혁신당이 700만 표에 가까운 687만 표를 얻었습니다. 그 687만 표 가운데 상당수가 집어넣은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 증거들이 나왔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700만 표를 얻은 비결입니다. 보시게 되면은 이 조국혁신당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 이제 이게 비례대표의 무효표가 130만 표가 나온 거 아닙니까 이 선거인 수는 후보별 득표수에다가 무효표를 더하고 기껀표를 더한 겁니다. 그리고 조작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선거인 수의 몇 퍼센트만큼을 선관위가 더해주는 겁니다. 선거 데이터를 만지는 작업은 철도철미하게 전국적인 차원에 진행돼야 되기 때문에 수작업이 아니고 전산작업을 하는 겁니다. 여기 전산작업에서 위조 투표지라는 것은 선거인 수 곱하기 서울은 4분의 1 부산은 선거인 수 곱하기 6분의 1 경기도는 선거인 수 곱하기 5분의 1 광주 광주시에는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이런 겁니다. 선거인 수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선거인 수는 무효표가 그대로 여러분들 반영이 됩니다. 무효표가 130만 표라는 것은 무효표가 130만 표라는 것은 정신이 나간 이야기죠. 투표장에 와 가지고 기표 도장을 안 찍거나 엉뚱한 데 찍은 사람의 숫자가 130만 표라는 겁니다. 투표장에 온 사람이 정신들이 완전히 나가지 않고서는 130만 표가 나올 수가 없는 거죠. 무효표가 늘어난다면 선거인 수가 늘어난 거죠. 선거인 수가 늘어난다는 건 뭡니까 위조 투표지를 더욱더 많이 만들 수 있다는 걸 뜻하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정리가 되는 거죠. 이게 여러분 핵심이지 않습니까 위조 투표지라는 것이 딴 게 아니고 선거인 수 곱하기 4분의 1 이런 거다 이야기죠. 오늘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제야 h님께서 공개한 자료 이 자료 보시기 바랍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자료입니다. 4월 10일 총선에 정당대표 차이값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 빼기 당일 득표 득표입니다. 맨 위에 이름 그래프는 더불어민주연합입니다. 그다음은 조국개혁당입니다. 세 번째는 국민의 미래입니다. 네 번째는 기타당인 겁니다. 여러분 이 더불어민주당 연합 보시기 바랍니다. 광주 광역시 그다음에 여기 전라남도 몇 군데 빼고 전부가 다 플러스 값인 겁니다. 그런데 크기가 그렇게 크지는 않습니다. 차이값 크기가 2.82%니까 일단은 오차범위 냅니다. 여러분 그다음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조국혁신당입니다. 차이값이 플러스 8.31%입니다.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여기는 뭐 광주도 관계없이 전부가 다 플러스입니다. 아마 내가 볼 때는 전국의 한 3,500대 제로가 될 겁니다.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보다 전부가 다 큰 겁니다. 여러분 이 차이값 그래프에서 우리가 뭘 느낄 수 있습니까 선거를 조작하는 사람들이 사전투표를 부풀려가 확보한 위조투표지를 거의 대부분이 조국개혁당한 게 집어넣어졌구나 이걸 짐작할 수 있는 겁니다. 잠정 결론이기 때문에 내일 종로구 사례를 보고 한 번 더 확인할 건데 거의 표를 전부 다 집어넣어준 것 같아요. 이번에 비례대표 여러분들 선거결과 발표가 됐을 때 제야 전문가하고 제가 여러분들 논의한 것이 이번에 이 사람들이 표를 어떻게 배분했을까 프로그램을 돌리는 사람 입장에서 얼마든지 표를 4대6, 2대8, 0대10으로 배분할 수가 있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배분할까 그런데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이 사람들이 위조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개혁당한 게 넣어준 모양이구나 이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나라의 선거가 선거가 아닌 겁니다. 그러니까 히틀러도 대통령을 만들 수 있는 나라가 돼버린 겁니다. 이 나라가. 이 보시기에 보이시 바랍니다. 비례투표는 당일투표도 손을 뗀 듯 합니다만 당일투표는 아직은 제가 논의를 하지 않고 지금은 사전투표만 손을 뗀 경우를 여러분이 보시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보시게 되면 한쪽에 이런 표를 전부 다 더해 주게 되면 나머지 사람들의 차이값이 거의 다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똑같은 현상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그래프를 보게 되면 전형적으로 뭘 볼 수가 있는가 하니까 지역구의 조작과 비슷한 조작이 일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더불어민주연합 이게 여러분들 조국개혁당입니다. 조국개혁당의 대부분의 표를 넣어라 여준 것 플러스 8.31%가 나온 겁니다. 보시게 되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1번이 더불어민주연합의 차이값 2번이 조국개혁당의 차이값 3번이 국민의 미래의 여러분들 개혁값 기타정당인 겁니다. 플러스 2.82 플러스 8.31 마이너스 7.39 마이너스 7.44 여러분 이 개혁을 탁 보시게 되면 뭐가 넣을 겁니까 더불어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의 차이값 더하기 11.3%입니다. 플러스 11.3% 표를 빼앗긴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 국민의 미래하고 기타당이 정확하게 마이너스 11.3% 나온 겁니다. 여러분 특정정당의 표를 집어넣어 주게 되면 좌우의 차이값이 플러스값하고 마이너스값이 거의 일치합니다. 착하게 일치합니다.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이 합친 것 플러스 11.3% 국힘당하고 기타당의 차이값을 합친 것 마이너스 11.3% 100% 여러분들 그냥 조작을 한 겁니다. 그럼 조작을 한 선거 사기범들이 표를 누구와 함께 집어넣어 줬겠냐 현재 기준으로 보면 거의 대부분의 표를 조국혁신당에 집어넣은 것 같아요. 조국혁신당에 표를 다 넣어준 겁니다. 조국혁신당이 700만 표를 받았으면 그중에 여러분들 300만 표를 집어넣어 줬으면 400만 표를 본인이 받은 거고 300만 표를 들어간 겁니다. 내일 종로구 사례를 보면 좀 더 명확하게 결론이 나올 겁니다. 그런데 이 그래프만 보면 뭘 볼 수 있는가 아니라 이 사람들이 전부 다 표를 조국개혁당에 넣어준 것 같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 표를 보게 되면 전부 다 조국개혁당의 위조투표지를 그럼 위조투표지가 몇 표가 되겠느냐 이건 이제 추계가 나오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국혁신당에 전부 다 여러분들 표가 더 들어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렇게 표를 조국개혁당에 넣게 되면 그다음에 자연스럽게 국민의 미래나 자유통일당과 같은 기차정당들은 표를 빼앗긴 것처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보시게 되면 관내 사진 빼기 당일이 전부가 다 마이너스 값이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여러분들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여러분들 이 문제를 이해하는데 가장 탁월한 방법은 차이집 그래프를 보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래서 jih님이 급하게 작업을 해 가지고 이 차이집을 보내주신 겁니다. 그냥 이 그래프만 딱 보게 되면 조국 더블당 플러스 11.3%포인트 국힘 기타 마이너스 11.3%포인트 거기서 이런 뭘 탁 결론 내릴 수 있는 거 아니까 표를 더블당 더블업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 전부 다 밀어넣어줬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리고 비례대표에서 어마어마한 조작이 있었구나 이 결론이 내릴 수 있는 겁니다. 추가적인 작업이 없이도 그리고 여러분들 이 차이집 크기가 더블업주당이 플러스 2.82% 조국혁신당이 플러스 8.31%를 보고 여러분 내릴 수 있는 결론이 아 선거 4기 세력들이 조성한 위조 투표지를 전부 다 조국혁신당에 주었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겠구나 여러분들 이렇게 정리정돈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딱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략 표수도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표를 여러분들 어떻게 계산하느냐 사전투표자 수에다가 차이값을 곱하게 되면 그냥 대략적인 위조 투표지 수치가 나오는 겁니다. 예를 좀 여러분 한번 보시죠. 2020년 4.15 총선에서는 플러스 12.5% 마이너스 12.5%입니다. 합치면 25% 차이값 크기가. 그럼 사전투표자 수에다 25%를 곱하게 되면 대략 여러분들 수치가 나옵니다. 몇 표를 훔쳤는지 몇 표를 집어넣었는지. 이번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계산을 이렇게 하신 거죠. 보시게 되면 사전투표 득표수 이동규모 사전투표자 수 곱하기 차이값의 합산 퍼센트. 그럼 220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220만 표가. 조작규모가 11.13%니까 2배. 마이너스 11.13% 플러스 11.18% 사전투표자 수 규모가 1025만. 그럼 228만 표 정도가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그렇습니다. 관내. 관내는 아직 들어가지 않고 관내 사전투표자 수만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만 228만 표 정도를 집어넣었을 것 같다. 이렇게 추계를 할 수 있는 겁니다. 이거는 확정적인 것도 아니고 대략 보는데 차이값 그래프를 가지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그래프가 나왔는데 조국당이 가장 큰 도움을 받은 것 같네요. 한 300만 표 정도가 들어간 것 같아요. 300만 표를 집어넣어준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정돈이 되는 거죠. 비례대표에서 관내 사전투표만 228만 표 정도의 위조투표지가 투입된 것 같다는 거예요. 전부 다 합치게 되면 관내 관내 제외국민도 합치게 되면 얼추 300만까지 가겠구나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앞에서 이야기하는 무효표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130만 표. 그러니까 어쨌든 대한민국의 부정선거는 전산조작을 하더라도 무조건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내야 되는 겁니다. 실물로 된 위조투표를 집어내야 되는데 귀찮기도 하고 시간이 없으면 그냥 도장 안 찍은 거 그대로 집어넣는 겁니다. 그런 표가 130만 표가 나온 겁니다. 비례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랑은 다른 게 아니고 대부분의 도장을 안 찍은 도장을 안 찍은 표를 그냥 쑤셔 넣은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오늘 참 그렇지 않아도 궁금해하고 굉장히 중요한 선거인데 이 자리를 빌려서 jih님께서 이렇게 급하게 작업을 마무리해 주셔가지고 앞으로 지역별로 더 자세히 보겠지만 아무튼 간에 전수조사를 했기 때문에 명확하게 여러분들 작업이 정리가 된 겁니다. 관내 사전투표에 228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리고 이런 그래프만으로도 그냥 100% 조작이 일어난 거다. 이렇게. 그리고 차익값 크기를 보게 되면 조국당에게 대부분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는 거죠.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시면 5월 9일 이전에 투표 이미지 파일 같은 걸 보존을 시켜가지고 수사에 들어가면 금세 나오겠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 자신이 이런 문제를 밝힐 그런 의지가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거죠. 자 이 보시기 바랍니다. 비례대표의 222만 표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222만 표 정도가 어느 정도 되겠느냐. 제가 관내 사전투표가 220만 표 대략 한 300만 표 정도를 만진 것 같다 이렇게 하는데 한번 여러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보시게 되면 4월 총선 이전에 4월 총선에서 사전투표자도 확정돼서 발표되고 난 다음에 추계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3구 대통령 선거에서는 240만 표 위조투표자가 투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2020년 4.15 총선에서 293만 표 정도를 집어넣은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니까 얼추 300만 표하고 비슷하죠. 이번 선거가 2020년 4.15 총선하고 거의 비슷하거나 조금 덜한 조작이 있었거든요. 그럼 2024년 총선은 346만 표 정도를 우리가 추계한 최소 346만 표에서 461만 표 정도의 조작이 있을 거다 그렇게 예상을 했습니다. 예상을 했는데 선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며칠 전에 제2아 전문가가 추계한 것은 추계한 것은 이 나오네요. 보시게 되면 290만 표 정도. 29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가 조작이 된 겁니다. 이건 최근 자료입니다. 지역구에 290만 표 조작한 겁니다. 그리고 여기는 조작값인 거죠. 굉장히 중요한 자료입니다. 제2아 전문가가 추계한 290만 표 플러스 마이너스 2% 정도 지역구에서 표를 집어넣은 것 같다. 그러니까 크게 차이가 안 나지 않습니까. 조작규모가 계속 커집니다. 2016년 총선에서 51만 표. 2017년 대통령 승의 101만 표. 2018년 지방 승의 206만 표. 위조 투표지 규모입니다. 더블당 후보와 함께 더해진. 4.15 총선의 293만 표. 3.9 대통령 승의 240만 표. 2020년 6월 1일 전국 동시지방 승의 98만 표. 이렇게 정리가 된 거죠. 이렇게 여러분들을 정리하시게 되면 대략적인 수치지만 광래사전투표 228만 표 정도는 굉장히 합리적인 수치 같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함께 다루지 않고 이 비례대표에 대해서 좀 더 분리가 한 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조국당이 특별한 대우를 받은 겁니다. 아주 특별한 대우를. 그리고 여러분이 보시다시피 여기에 130만 표의 무효표는 아주 혁혁한 공을 한 겁니다. 무효표가 그대로 선거인 수에 합산되기 때문에 선거인 수를 통해 가지고 위조 투표지 제조 생산 투입에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 비례대표 정당대표의 무효표 130만 표는 그냥 넘길 수 있는 사안이 아닌 거죠. 대부분이 도장을 안 찍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표를 뭉퉁이로 집어넣은 겁니다. 공직선거는 반드시 여러분들 위조 투표지를 종이 투표지를 투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긴 거를 계속 도장 찍기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40메센치가 되는 것을. 그러니까 그냥 도장 찍자고 그대로 종이책을 그냥 집어넣은 겁니다. 그게 박주연 변호사의 tv에서 나온 걸 보면 그 표를 다루시는 여성분들이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대부분 도장 안 찍었네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아주 기념비진 업작은 선거관리위원회가 발표한 더불어민주당 후보의 득표수 y가 이 공식을 통해서 만들어진 겁니다. y이꼴은 a 플러스 x 그리고 a 위조 투표지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제조를 한 겁니다. 사전투표 선거인수에 맞춰가지고 사전투표 선거인수가 무효표에 거의 여러분들 비례를 한 겁니다. jih님께서 시청자들이 좀 더 쉽게 이해하실 수 있도록 법략 쪽을 한번 모은 겁니다. 그리고 위조 투표주가 투입됐으면 덕을 보는 사람들을 한 팀으로 하고 그다음에 손해를 보는 팀을 한 팀으로 한 겁니다.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치고 그다음에 피해를 보는 국민의 미래하고 자유통일당 이런 당을 다 합친 겁니다. 그렇게 하면 이런 표를 빼앗기는 자 표를 얻는 자가 확 나누어지기 때문에 그 그래프를 보시면 또 색다른 여러분들 부분을 여러분이 보실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쪽은 더불연합하고 조국개혁당입니다. 거의 100% 여러분들 마이너스 값이 없습니다. 관내 사전투표 득표율이 당일 투표 득표율보다 현저하게 큰 겁니다. 그 이야기는 위조 투표지가 조국개혁당하고 더불당에게 전부 다 더해진 걸 뜻하는 겁니다. 그다음에 국힘당과 나머지 당을 다 더하면 전부가 다 마이너스인 겁니다. 그리고 대부분 이렇게 좌우대칭입니다. 여기서 228만 표 정도 관내 사전투표에 조작이 있었던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거가 이렇게 아주 간단한 일인 것처럼 이 차익값 그래프 같은 것만 그려보더라도 금세 이름 조작규모나 조작을 판별할 수 있는 거죠. 이 보시게 되면 이게 선거가 아니지 않습니까? 이거는 완전히 사기지. 이 위에는 거듭 말씀드리지만 표를 얻는 쪽으로 보이는 더불어민주기연합하고 조국당의 차익값입니다. 관내 사전투표 1백이 당일투표 1백이 보시기 바랍니다. 11.13% 두 개 합치면 마이너스 11.18%입니다. 아주 뭐 착하게 대칼콤하니 색종의 이름들 물감 묻힌 것과 똑같은 겁니다. 플러스 11.13%포인트 마이너스 11.13%포인트 특정 정당에 표를 더해 주게 되면 마치 절반을 피해를 보는 정당으로도 표를 훔쳐가지고 절반을 같은 양만큼을 덕을 보는 집단에게 더해 주는 모습으로 보이는데 이게 그대로 나온 겁니다. 이 방송은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제야 h님이 제공하신 전수조사를 가지고 2024년 4월 10일 총선에서 무지막지한 위조투표지가 더불어민주기연합과 조국개혁당에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더 연구를 통해서 밝혀져야겠지만 위조투표지의 거의 전부가 조국당에게 투입된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나온 겁니다. 나라가 완전히 그냥 나라가 나라가 아닌 겁니다. 그냥 전산 프로그램을 돌리는 자들이 그냥 원하는 것만큼 조작을 해서 표를 다 바꿀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선거관리위원회가 해온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윤 대통령이 의지가 없다는 이야기는 그야말로 윤 대통령이 어마어마한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고 남자로서도 이런 할 수 없는 해서 안 되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이 여러분들 테이블 하나만 보더라도 그냥 비례대표가 전부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게 관내 사전투표인데 그럼 관외 사전투표는 얼마나 되냐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사전투표는 79만 표 정도를 이동한 걸로 보이네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관외 사전투표입니다. 관외. 관외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 투표 덕표일. 하나도 다른 게 없습니다. 위쪽이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을 합친 차이값입니다. 사전투표 관외 사전투표 덕표일 빼기 당일 투표. 그러니까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이건 나라도 아니에요. 이게 뭐 나란지 윤 대통령 얼굴 보게 되면 야 저 양반 뭐 도대체 내가 볼 때는 그냥 사람이 사람처럼 안 보여요. 이 보시기 바랍니다. 100% 조작을 한 겁니다. 100%. 위조투표 대가 그냥 전부 다 쑤셔 넣은 겁니다. 이제 남은 과제는 얼마나 쑤셔 넣냐 지금 이 그래프만 가지고 보게 되면 전부 다 조국당에 집어넣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런 보시면 되는 겁니다. 조작 수량이 79만 표 80만 표 정도 되는 거죠. 80만 표. 그러니까 22만 8천 표에다가 80만 표를 더하게 되면 308만 표 정도 나오겠네요. 추계치입니다. 내일 보시면 그대로 나오지 않습니까 이거 보시게 되면 비례대표의 더불어민주연합과 조국당의 차이값 관외 사전투표 1 빼기 당일투표 이 보시기 바람 12.86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마이너스 12.86 플러스 12.86 그러니까 숨길 수가 없는 조작을 하게 되면 정확하게 좌우대칭에 어마어마하게 큰 차이값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은 편하게 보시지만 그냥 이 그래프 자체가 너무나 함축적이고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겁니다. 그냥 위조 투표를 만들어 가지고 선관위가 전부 다 조국개혁당 하고 여러분들 더불당에 줬는데 차이값 크기를 보니까 전부가 다 조국개혁당에 간 것 같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선거를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이런 짓들을 한 겁니다. 제외국민투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게 제외국민투표입니다. 뭐 여기 보시게 되면 전라북도하고 전라남도이 좀 특이 상황인데 거듭 말씀드리지만 선거결과를 이렇게 데이터를 보게 되면 항상 광주 광역시 전라남도 전라북도는 좀 특별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프를 그릴 때도 전라남도 전라북도하고 광주 광역시는 빼고 그리면 훨씬 더 여러분들 더 본질을 쉽게 볼 수 있는데 뭐 그럴만한 시간이 없으니까 여기에서 전라남도하고 전라북도는 특별하게 여러분들 좀 불규칙적이죠. 그 부분만 제외하고 여러분들 보시면 뭐 제외국민투표가 거의 조작을 심하게 한 걸 알 수가 있는 겁니다. 3만 7,220표 정도를 조작하는 거 보이네요. 제외국민투표 빼기 당일투표 득표율입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딱 정리가 되는 거죠. 특히 여러분들 사전투표 가운데서도 제외국민투표는 그냥 노다지로 조작을 합니다. 역대 선거를 보게 되면 대부분 제외동포들이 제외국민투표를 한 표 할 때마다 한 표씩이 더불어민주당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진짜 가짜 이렇게 표가 들어가는 겁니다. 한 표씩. 조작값이 거의 50% 되는 거죠. 여러분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2.86 이건 제외가 이게 제외 맞습니까? 이게 제외가 아닌 것 같은데. 이건 제외가 아니네. 다른 게 들어갔네. 제외가 여러분들 플러스 얼마입니까? 이거 보시면 플러스 20.41% 마이너스 20.40%네. 그럼 한 40% 정도 되겠네. 40% 오니까 대개 한 표 조금 못 미쳐가 여러분들 한 장씩 집어넣겠네. 이렇게 여러분들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쨌든 오늘 제외국민투표 여러분들 결론은 무자비한 위조투표지 투입이 있었고 하나도 새로운 것은 아니고 지난 10년 동안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투표지 투입을 통해 사전투표를 조작했던 것과 똑같은 그런 현상을 전수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런데 좀 특이한 사항은 위조투표지를 분배한 것 같지는 않고 전부 다 조국당에게 밀어준 것 같다. 그리고 그 규모는 관내 사전투표는 228만 표 정도 되는 것 같고 대략 총규모는 300만 표 내외가 되는 것 같다.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좋겠네. 어쨌든 지역구를 넘어가지고 비례대표 상황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서 참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 이제 남영희 의원 참 이번에도 억울하게 여러분들 실패를 했죠. 지난 2020년 4.15 총선에서는 인천광역시 미추월을에 출마해가지고 아주 막강한 화력을 갖고 있는 당시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윤상연 후보한테 175표로 패배를 했습니다. 물론 175표가 자기 실력이 아니고 어마어마한 위조투표를 투입했는데도 무소속 후보와 함께 패배한 거죠. 이번에는 천표 이상을 패배했는데 이번에도 만표 이상의 위조투표지가 남영희 후보한테 이렇게 투입됐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이제 남영희 후보가 더불어민주당 측의 지도부하고 여러분들 조율이 안 됐는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를 했거든요. 본인이 뭐 어마하게 억울했던 모양이에요. 이제 무효소송을 제기했는데 많은 분들이 저렇게 하다가 민주당 수뇌부에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아마 포기할 거다 이렇게 했는데 작심하고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네요. 그러니까 참 역설적이게도 선거 무효소송을 진정으로 이렇게 제기해야 될 국민의힘 후보들은 한 명도 나서지 않고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남영희 후보가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네요. 투표소에 도착하면 신분증을 제시하고 주소와 이름을 확인한 이후에 투표관리관 직인이 찍힌 투표지 용지를 발급해 줍니다. 아래 투표지는 투표관리관 직인이 없는 투표지에 누군가 투표를 하고 투표함에 넣어서 개표 과정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선거관리사물를 어떻게 진행한 것으로 이해하면 될까요 남영희 후보가. 이건 무효표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런데 이런 표가 많을 겁니다 아마. 어쨌든 간에 위조투표를 투입한 증거로 볼 수 있는 거죠. 정신이 나가지 않고서는 어느 여러분들 투표소 관리요원들이 이런 걸 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들 투표해보시겠지만 가면 신분증 확인하고 그다음에 여러 사람이 앉아가서 뭐죠. 절칫은 알린 것을 주지 않습니까. 그건 뭐 투표관리관 도장이 찍히지 않는 거가 있었으면 그냥 당장 무효표 처리하고 투표력이 기록했겠죠. 이런 게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위조투표지를 투입한 거죠. 그게 이제 한 장이 이제 발각이 된 거죠. 그래서 아주 장문으로 남영희 후보가 이렇게 뭐 선거 공정성이 어떻고 뭐 그렇게 해가지고 놀랍네요. 본인이 이제 도저히 승복할 수가 없다. 4월 29일 더불어민주당 인천동구 미추홀구 국회의원 후보 남영희 이렇게 나오네요. 예로는 아시다시피 이제 실제 사전투표자 수를 부풀리는 거거든요. 실제 사전투표 수를 가장 잘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은 사전투표자 신분증 이미지가 지금 선관에 보관되어 있지 않습니까. 5월 9일날 아마 삭제가 될 겁니다. 그러면 굉장히 중요한 증거물 가운데 하나가 인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윤 대통령이 의지가 있으면 할 수 있는 일이죠. 그건 뭐 본인이 그렇게 생각 안 하니까 그러니까 뭐 끝까지 이제 그거 하는 거죠. 윤 대통령이 모른다 그러면 말이 안 되는 이야기고 알면서 깔아뭉개는 거지 않습니까. 무슨 이유 때문에 깔아뭉개는지는 본인이 알겠죠. 그러나 대통령으로서 해서 안 되는 일이죠. 그래서 직무유기를 하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반역적 직무유기라고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남영희 의원이 선거무효소송 하더라도 큰 효과는 없을 거예요. 선거무효소송 할 때 대부분 뭐 1년 2년 정도 깔아뭉개일 거고 선거무효소송장에 갖고 오는 투표함이 전부 다 여러분들 다 투표함을 갈아치우기 해가 가져오지 않습니까. 지금 지역선관위가 보관하고 있는 투표함 속에서도 진짜 투표지가 있고 가짜 투표지가 다 함께 들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문제가 없는 거죠. 참조로 이 남영희 후보는 어떻게 조작을 했는지 일찍 말씀드렸습니다만 남영희 후보도 다 표를 11,159표를 집어넣는데요. 선거관리위원회가 위조 투표지를 남영희 후보를 위해가 11,159표를 집어넣는데 불구하고 남영희 후보가 패배한 거 아닙니까. 남영희 후보가 만 표 이상을 집어넣어 줬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11,159표를 집어넣어 준 겁니다. 남영희 후보한테. 그래서 원래는 조작되지 않았을 때 윤상윤 후보가 12,186표를 이긴 선거입니다. 그런데 11,159표의 위조 투표지를 선거관리위원회가 특별히 남영희 후보를 사랑하사 집어넣어 줬으니까 그래도 12,186표 차이가 1029표 차이로 이렇게 줄어든 거지 않습니까. 다 나오지 않습니까. 조작을 해놓으니까 선관위 자료를 보시게 되면 전부가 다 뭡니까. 조작을 한 거 아닙니까. 조작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이 표도 다 이렇게 빨갛이 되지 않습니까. 11,159표 집어넣어 줬네요. 투표장에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은 4만4천 명이고 위조투표지는 만천표고 그런데 이 두 개를 합쳐가 선관위 가 이런 국민들을 속인 거 아닙니까. 사전투표장에 5만6천 명이 오셨다고. 이렇게 이런 표를 11,159표를 집어넣어 줬으니까 이렇게 뚱뚱한 그게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 남영희 후보는 잘 모르는 것 같아요. 부정선거를. 지금도 부정선거를 잘 모르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워낙 그 동네는 또 머리를 잘 쓰는 사람이 많으니까 이걸 통해서 또 거둘 수 있는 효과를 알겠죠. 국민의 힘은 한 명도 나서지 않은데 더불어민주당이 오히려 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했다. 선거가 공정하느냐 그렇지 않겠냐. 그렇게 노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내버려 두겠죠. 윤상윤 후보가 여러분 참 잘 싸웠습니다. 당일 투표에서 54대 40으로 이겼거든요. 보시게 되면. 그럼 어떻게 이기겠습니까. 당일 투표에서 54. 남영희 후보가 다음에 이기려면 선거 사기치는 사람들한테 좀 부탁을 해가지고 좀 세게 여러분들 조작을 해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되는 거죠. 네 장당 한 장을 했으니까 서울 수준으로 세 장당 한 장을 조작했으면 이번에 이겼을 겁니다. 그러니까 더불어민주당 수뇌부도 남영희 후보가 고생하는데 좀 세게 조작을 해 주든지 안 하고 더 세게 조작했으면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고를 쓴 것처럼 두 장당 한 장을 집어넣으면 100% 이름들 당선됐겠죠. 이렇게 여러분들 정리를 하시면 되겠네요. 자 여러분 오늘 늦게 좀 방송 시작했지만 방송 이제 마무리하기 전에 여러분들 간단하게 광고 하나 드리고 그다음에 이제 시사 문제 여러분들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김덕영 감독이 건국전쟁이란 영화를 많은 사람들을 개몽을 했지 않습니까 이번에 이제 김덕영 감독이 말하는 건국전쟁이란 건 책을 통해 가지고 독자들을 만나는 그런 시도를 했는데 킹덤 북스에서 나온 책을 여러분들이 관심을 깊이 가져주시면 좋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 선거 부정 문제만 이야기하고 또 넘어가기야 너무 그거 하니까 답답하지 않습니까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보존과 발전을 위해 노력해봤습니다. 이런 노력들이 지속될 수 있도록 공병호TV의 전기 후원 프로그램이자 멤버십 프로그램을 소개해드립니다. 뜻 있는 분들의 관심과 동참을 부탁드립니다.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을 지지하시고 훌륭한 나라 만들기에 동참하시는 시청자분들이시라면 구독 버튼 바로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통해서 정기 후원 프로그램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가입 버튼을 누르시면 공병호TV의 후원자가 되시게 됩니다. 여러분의 후원이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에 힘을 더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수호를 그리고 발전을 통해 여러분과 후손들의 삶의 빛과 소금이 될 것입니다. 특히 그동안 공병호TV는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한 노력 과정에서 채널 성장에 제약이 가해지는 불이익을 감수해왔고 지금도 그런 불이익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공병호TV의 노력은 계속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깊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